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야 은신 타격으로 맞추기 너무 어려 은신이 이거 얘 금방금방 알아봐 오우 저 깜짝이야 가차없이 쏘는구나 너도 급했구나 주인공아 다 어 뭐 뜸 들이면서 쏘는게 일상이었는데 가차없이 쏘는데 얘도 급한거지 급했던거지 보고서 놀란거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다크 시스템 액티비에드 다크 시스템 아 어 또 다크 시스템 액티비에드 다크 시스템 아 다크 시스템 액티비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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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실력이 죽지는 않았어 어 근데 바로 앞에서 수류탄 터졌는데 다행히 배틀 그 모드라 배틀 모드는 절반데미지 밖에 안했죠 예? 어린이 화장실 아 어린이가 여기 죽였는데 다행히 오오 아 누가 다 털어갔잖아 털어갔어 다 어 타.. 어 지레는 안 털어갔네 아 아 아 아 아 그게 아마 그게 좀 있을 그 문제가 좀 섞여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되던데 다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면 또 그 나라에 대해서 그.. 그렇잖아요 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를 그.. 배경으로 했는데 막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막 사람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기분이 안좋지 않을까? 그런걸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기 힘들거 같기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나오기 힘들거 같기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그럼 여..여기도 내가 왔으면 되잖아 여..여기만 뭐야 지름길로 이렇게 한바퀴 돈거구나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어..여기 안 뒤졌나보네 어..여기 안 뒤졌나보네 어..여기 안 뒤졌나보네 자 불을 일단 끄고요 가..여기 안 뒤졌나보네 땀베암보르가 오잇 오잇 자 요번에..한번에 가자아 한번에 가자고 제발 한 번에 가자고 제발 어...놔...놔...놔 담배한보루 담배한보루가 저게 어 1 무게 1밖에 안하는데 가격은 57이어야죠? 가격대비로 되게 좋아 어 뭐야 이거? 레벨업했네요 자 인신올려주고 소리올려주고 작은세상에도 빨리 올려야되고 올릴거 많은데 일단 급한거부터 음 어디있지? 코만도? 자 일단 코만도를 다 올리구요 그 다음 찍을게 뭐있냐 10레벨에 어 는 별로없고 12레벨에 액션포인트가 25점 데미지 저항력 10% 감소합니다 야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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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겠다 데미지 저항력 따위 뭐 됐어 어차피 뭐 몇대 맞으면 죽는거 이것도 이거 레벨 12에 있네 이거 이것도 찍어야 되구 이것도 찍어야 되구 이것도 찍어야 되구 오우! 수수께끼 그거다 이거하면 딩딩 디디디디딩 하면서 오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건? 완전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야 그건 어딨냐? 야 헤드사- 어 저격증이 어디- 헤엥! 레벨 18에 있잖아! 레벨 18에 있네 이거 자 코만도 하자 레이저 피스톨 넣고 키카드 조온 아디질리오의 노트 뭔가 볼까? 난 고립되었고 정상인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B레벨에 있는 옷장 속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만약 누구라도 이 메모를 찾는다면 내 가족들에게 나는 이곳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 난 내가 원한 장수와 원한 시간에 저놈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한다 미친 것들이 날 찢어 죽이게 할 순 없었다 난 그렇게 죽을 수 없었다 여보 얘들아 사랑한다 애들이 이제 예 괴력도 쎄져서 찢어 죽였나봐요 찢어 죽였나봐요 여기 볼트인들을 여기 볼트인들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미친 사람들과 안 미친 사람들 안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안 미친 사람들을 찢어서 죽였나보죠 무섭다 무섭다 야구 음 다 돌아왔나? 아직은요 안 돌아왔군요 나가야 되는군요 어? 뭐 어디 어디로 나가는거야? 마약과 같은 효과를 어? 야 어어? 어어? 그래 머리 내밀고 오케이 하지만 총알은 점점 줄어갈 뿐이고 나의 마음은 조급해져갈 뿐이고 아 이거 총알로 여기를 뗄 수 있으려나? 어? 퀀텀이다 저기 일로 가면 있겠죠? 흠 흠 아 저 끄고요 어? 라이트 오프 바프 시스템 액티베이 바프 시스템 오프 아 아 큰일났는데 어허 아 총알 아까워 라이트 여기 콘텀이 있었던거 같은데 자 보안단 발견 어 잡음 제거 빌리콘함 어 뭐야 담배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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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냐 보드카카카카치 버리고요 마일럭고일 좀 먹고 아 아 그게 방사항이 엄청나네 많이 채워주긴 하는데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먹을게 많네 아닌가? 오우! 책도 있어요 자, 책 하나 왔고 아 또 먹어 하... 볼트 내부 매일 모두를 임무 완수를 축하하네 지금 화이팅 노이즈 실험은 에러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보아 완전히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겠지 자료 분석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여러분 모두 훌륭히 일을 해냈으니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도 될 것이야 앞으로도 계속 수고들 해주게 요청하신 피 실험자 V0920717의 자료를 보냅니다 화이트 노이즈 실험에 참가한 대상이 왜 이렇게 상태를 보이는지 우리도 적지 않게 당황스럽습니다 그가 왜 미쳐버렸는지 부검이 완료되는대로 모든 상황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리처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유감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처했다 그런데 어 고립됐대요 제 사고력은 이제 두터운 장비로 경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도 차도 개인 경우 없이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 예상으로는 볼트 주민 전체 30%가 넘는 의학적으로 정신 제정신 상태가 아니며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볼트를 버리고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여기보다는 지상으로 나아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당신들 이야기조차 할 수 없고 만나려고 해도 경비병들과 뭉싸움을 하고 있으니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내고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알아내나? 오우! 이거 뭐야 여기서 봐라? 2볼트의 보상인가? 근데 여기 버블에도 없었나? 버블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 그거 생각하고 계속 찾고 있었던 건데 버블에도 생각하고 이거 버려 근데 버블에도 없었나 여기? 그렇구나 없었구냐 어 여기 이거 볼트텍이나 아니면 거기 갈 때 좋겠는데? 컴백 하지만 저런 헬멧은 쓰지 않아요 난 지금 가장 좋은 가지고 있죠 차양모자 초반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자야 근데 이 모자보다 더 좋은 모자가 있나? 이 모자가 난 지금까지 제일 좋은 모자인 것 같은데 은신을 5 올려주죠 인지력을 1 올려주고 자 나가자 들어볼걸 다 들어봤어 더이상 이 볼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없지 모든 일은 소리에서 시작되고 소리로 끝났던 비참한 볼트였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군 아 맞다 금호자 좋지 참 금호자 좋지 어지리 올라갔지 그거 어지리 올라갔었던 것 같다 혹시 지뢰 지뢰 아 저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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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 지뢰 벌벅어가지고 그냥 여기만 오면 아 이거 버려 이거 아 이거 먹을까? 굿바이 마이 볼트 지구 정미 정미 아무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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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가사의 집에 아악보 화장실이 악보 있어 화장실 뒤졌어야 되는데 오, oh! 아, 내 주인공! 오, 내 주인공! 오, 내 주인공! 내가 볼 수 있다고... 오, 내 주인공! 당신도 imm고한 표정이지만..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includes, 내가 모든가 저에게는... 우리 라디오셋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두고, 두고... 아 툴운 고맙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화장실쪽에 악보가 하나 굴러다닐거에요. 저거 주워왔어야 되는데 아아 빌어먹을 젠장아 이제 애들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막 뛰어다니면 되죠 내가 다 셔츠했잖아 이 악보는 앤 악보 이거 화장실 어딘가에 악보가 있어 구석탱이 어딘가에 처박혀있는데 아아 이거 아니고 어? 뭐야 이거? 아 이런것도 안가져갔구나 아이 나 이런것도 안가져갔네 아니 가져가지마 여기 왔던데인가? 아 왔던데 아니지? 악보 여깄다 아아 치 저 악보를 짓고 왔어야 되는데 자세 좀 살펴볼거야 어 뭐야 여기 아 아 드디어 왔네요 길었다 얻고 시험역으로 가야죠 얼마나 간략한 쪽인지 어이 오세요 할머니 악보 갖고 왔어요 아 내 말이예요 너 사실은 현실의 뮤직비디오를 찾았다 내가 없않아 이만 여기 끝에 있는 얼룩은 무시하세요 내가 스트라디베리우스는 택하였는데 이것은 놀랍다 이것은 이것은 너무 많다 넌 뒷부분에 저는 이 확실하게 장관하지 내가 이 총을 얼마나 좋아하네 블랙호크 바로 이 총이에요 딴건 다 필요없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총이죠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보단 이거..이거 뭐지? 아..이거.. 어..뭐야 칼을 빼야나나? 칼을 빼야나? 야아 내구도 만땅 내구도 만땅 아 역시 뭐 실망시키지 않네요 뭐 이런거 좀 버리고 칼을 빼야나? 예 조준경 유니크 44구요 124발이 엄청 많은거에요 이거 거의 원샷에 한방에 죽인데 애들 다 머리에 헤드 원샷 한방에 거의 물론 은신으로 떼었을때 이제 일어났다 난 이IS 네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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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버리죠 일단, 이제 근접무기는 하나하나 버리고 이제 촌만 가지고 다니고 리코네버거 넣어놓고 다트건도 무기가 얼마 안하기때문에 이거는 5.56미디탄 많이 없는데 주한롱은 일단 놓고 다니죠 퉁어리 많이 없어 퓁어리 퓁어리 의약품도 넣어놓구요 음료 넣어놓고 음식 넣어놓고 루카콜라 넣어놓고 스텔스 보이도 넣어놓고 스텔스 보이는 다 넣어놓지 말고 세개는 남겨두고 스팀팩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섯개씩만 가져가 위험할때만 딱 쓰니까 아 이거는 다 가져가야겠다 언제 많이 쓸지 몰라 이건 놔두구요 됐지 아 책도 넣어놔야지 한번 읽은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구요 어 어 다리미 뭐야 이거 다리를 왜 갖고있지 어 전쟁전 책도 열한권 저거면은 하나당 백캡씩 천백캡이죠 자 무게 자 무게 86까지 줄였구요 저거 아이 무게가 100 이하로 떨어져야지 좀 마음이 편해 자 메가톤 가볼까 이제 어 황무지에서 삶하는 법 끝까지 하도록 하자 저거 자 추천 한번씩만 예예예 빈님 그 아 저걸 못봤네 예 페드로 플레이하는거에요 죄송해요 지금 봤네 헤이 냄새가 안좋아 아 예 아 일단 건 되고 헉 내가 락인런처를 얘가 지금 파는데 나도 너 파는거 안다 그거 근데 비싸잖아 겁나게 비싸요 사진못해요 너무 비싸서 예 이거 할려고 하는게 아닌데 어 예 이거 할려고 하는게 아닌데 오그로그님 김바이님 리아이요 김바이님 리아이요 찾아서 왔네 야야 야 어디있어 야 우리 그거 해야지 계속 어 마지막자 또 이 수리스케일 올리고, 한가하 기본적인 희스텔 소절에 이제는 마지막 펙트에 이제 마치 이건 사실 뭐 상점에서 그렇게 파는거 많이 없어서 도서관을 확인해 볼게 자 추천해보시면 살짝 부탁드려요 그래그래그래 기다려봐 도서관의 모든 기록을 회수해갖고 올게 내가 내가 좋은 모기를 얻었거든 쓸만한걸 얻었어요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여기 갈려면 이런 먼 여정을 가는것과 여기에서 가는 가까운 여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물로 가면은 되는데 물로 가면은 방삼겐 빠져 죽을꺼야 이쪽에 가자 그냥 메가톤씨 여기서 달려가죠 임썰림 어서오세요 임썰림 굉장히 오래간만에 정말 또 오셨네 제 4 5분 3 5였나 4 5였나 어쨌든 몇 안되는 시청자분 하나죠 너희들한테 네 네 네 예 그 요즘 안보였죠 임썰림은 뭐해서 잘 지냈어요? 화수 화수? 웬 화수? 2 2 2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4 5 5 5 5 5 5 난 또 남자친구 생겨서 남자친구랑 잘 노시고 계시니라 바빠가지고 못오는 줄 알았죠? 아 목소리 울려요? 아 이정도 좀 가까이서 해야 되나? 이제 지금도 울리나요? B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찐코 감찐코 망하여 아 그래요? 아 이게 마이크가 오늘 좀 이상하네 이게 드디어 갈대가 된건가? 길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길 쭉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은데?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 바트 시스템 오프 바트 시스템 오프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 바트 시스템 오프 일로와가 인마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 편센트베이 야 야 야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 비 Gloria 바트 시스템 어어 IA가 만약에 갈대 바트 시스템 자아 바트 시스템 meter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 어어 바트 시스템 바트 시스템 바트 시스템 바트 시스템 마이크 야야야야야야 아이오오오오 야 이게 뭐 돼요 야 도망가 도망가 다 빗나가 무슨 지궜놔 으윽 으윽 그냥 몇대를 맞아주는거야 자기라 타개적인 검투사의 암호 검.. 검투사의 암호? 힘도 올라가네? 근접무기하고 격투가 올라가네요? 이.. 어.. 핏보이 음성 모드라고 핏보이에서 이제 뭐 방사능이나 베트나 뭐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제 소리를 내요 자 여기 길 따라서 쭉 가면 되겠죠? 잘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잘한번 아 은신을 많이 올렸는데도 왜 이렇게 다 잘 들키냐? 은신 몇이야나? 은신 76인데? 너무.. 너무 달려가만 가서 그런가? 어? 앞에 누구 있다 누구지? 아.. 너구나 아.. 너구나 아니.. 달려가 그냥 뭐 앞에 있으면 나오겠지 뭐 빨간자분 또 있는데? 아 저.. 적어도.. 어.. 저기에요 어.. 왠지 탑 야.. 54%인데 예.. 못맞춰도 될거 같아요 못맞춰도 한방에 죽을거 같애 그죠? 탑 퓓 못맞춰도 한방에 죽을거 같애써 워낙 이게 파워가 세니까 어? 뭐하고 싶어하냐? 뭐 뭔데 여긴? 야 병뚜껑 하나 가지고 있냐? 무슨 짝지치기 하려고 가지고 다니나 병뚜껑을? 어? 야 점프 점프 아 야야야야 어어 아 진짜 화났나 본데? 저 임마 나 몸통 맞고 죽어 임마 오우 좋아좋아좋아 야 이 총 쓰기는 솔직히 총알이 아까운데 총알이 딴 것을 뭐 없어 왜요? 저 저 저 레이더들도 여자 있어요 레이더들도 여자 레이더 남자 레이더 이렇게 있는데 뭐야 이 누구 있는데? 어어 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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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신으로 뜨게 해 일단 숨어 일단 숨고 아 음 나도 여자야 내 캐릭터도 여자야 자 뒤 돌아 뒤로 돌아 자 음 됐다 아 야 근데 갑자기 은신 보면 어떻게 해 천천히 움직여야 되나? 아 아 뭐 대충 뭐 뭐 길 들어가다보면 나오고있지만 아 아 뭐 먹을거 좀있나 아 아 미육군 30까지 쓸만한 화면방사기 제조법 저거 아마 그 큰 헤비무기 그럴거 대용화기 응 이거 스틱팩 아닌가? 아이씨 뭐야 아이씨 먹을거 갭을 하나도 없네 가자 빨리 빨 발길을 제조하자 먹을거요? 아유 먹을게 방사능 때문에 못먹겠어 방사능 때문에 어 원래 먹을거로도 조금씩 채웠거든요 이정도 피가있으면 스틴팩은 위험할때만쓰고 음식으로 그냥 채우는데 너무 지금 방사능이 방사능이 너무 스며가지고 못먹겠어 아 뭐야 두관명 그 시스템이 오픈 그 시스템이 오픈 나 물도 안꺼네 불을 안꺼고 다니니 은신을 해봤자 여성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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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일어나도 어딨어? 야 야 너 어디로 날라갔니? 총을 한발 가면 줘야 될거 아냐? 아니 없어졌어 얘가 어 어 쥐쥐쥐쥐 총을 아끼려면 은신치명타를 먹여야돼 총을 아끼려면 자 여기서 어 7%밖에 안나오네 자 83% 너도 잘가세요 연속은신 아 또 여기있네 이제 은신플레이가 점점 가능해지고 있죠 물론 뭐 이따가 이렇게 머 먼데서 끝나지만 오! 어 뭐야 너 잘못 맞았나? 아 두번에 썼어 아 아까워 아 총알 아까워 폭파전문가 레이더 헬멧 거의 다 온거같은데 아직도 멀었나? 다왔죠 저장한번 하구요 거의 다 온거같은데 이쯤에 써도 애들이 나올거같은 불교한 기분이 되는군요 근데 정갈랑 썼나? 어? 여기 답 여덟 야 거대방사능이야 잠만 이제 거대방사능이면 으음 야 일로와봐 어디냐 야 어차피 들킨거 야 일로와봐 바퓨 시스템이 업로드 바퓨 시스템이 업로드 이제 느릴걸? 아 그래도 빨라 아 그래도 빨라 그래도 빨라 어디로 써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밧 시스템 오프 이럴때 락인 런처가 필요한데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오 야 총 야 총 야 잘못됐다 들었다 아잇 야 야 일로와봐 야 이 총 이 총 이 총이야 이 총 이 총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야 씨 왜 이렇게 총밖에 안달아 에이피를 좀 채우자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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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랄랄랄랄랄랄 똥개워매시키는것도 아닌가 얘는 경험수를 많이 주죠 대신 60인가 어우 30세지네 게다가 이거 독주머니 왜 이렇게 싸냐 원래 100원짜리 아니었나 20 20 20 밖에 안하네 20개 밖에 일단 여기 밝혀놓구요 다가오 방공공에서 먹을것좀 먹고 이런데 보면은 유용한걸 몇개씩 넣어놨거든요 오우 책인데 펄스 폭탄에 예 스팀팩 아직 안먹었어 스팀팩 자 이거 먹자 헷 은신 어 뭐야 뭐야 오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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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안돼! 하아... 여기 어디냐? 아... 다행이네? 흫흫흫 아아... 다행이네... 아... 잠시만요?